안녕! 나는 거지! 난 부자! 야 너 거지에서 거지 빼! 와 맛있겠다! 밥 먼저 먹지?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바로 참치! 와 빨간색 자카콜라! 와 참치 못 참치! 그래봐! 참치 못 참치! 참치 못 참치! 뭐야 얘! 어떻게 치켜 먹었을까? 괜찮아! 또 나와! 또 그만 그만해 컨셉 깨져! 아이! 아이구! 아이 그냥 손으로 먹어! 아이 그래 손으로 먹자! 이야! 입으로 출자! 어? 으아악! 새우! 야 너 품격있다! 밥은 안먹는구나! 오늘의 탄수화물은 이미 할당량 끝났어! 우와! 탄수당지 밸런스까지 맞춰! 음! 아휴 잠시! 아니면 계란? 계란 먹을까? 계란 맛있지! 으잇! 아아악! 계란 먹을까? 장어! 이거 장어야? 이거 가리비 아니야? 가리비니? 장어야! 이거 장어야? 캡틴 덩에서? 쓸 때도 오는게! 꼭 잘 먹어야지! 이번엔 연어 먹어야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먹어! 이거 뭐하는 거야! 여아아아아악! 아악! 대왕 요 초밥! 와! 진짜! 그거 먹어! 우와! 대왕! 우와! 우와! 뜯어먹어야 돼! 근데 와밥이 많이 들어있는 거 같은데? 뽀들밥이야? 음~~small! 그게 뭐야? 아 이랬죠? 아 이랬죠? 왜 왜?? 헨벳네? 하하하. 진짜 크다. 부럽지? 너 몇 개가 들어간거야? 100개인데? 그럼 나서 찍어 먹어야지. 우와! 너 입술이아땀한마 같아. 흐흐흐흐흐흐 에이 나도 먹고 싶은데 니가 그거 같은 거 이제 없어 뭘 왜 먹을 수 있자 이거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갖고 먹어 에이 에이